안녕하세요. 옆목구름입니다. 친 디자인 혹은 대담한 디자인 누가 봐도 반할 것 같은 레트로 디자인의 고속력 수소 하이브리드 콘셉트카인 엔비전 74가 공개되었습니다. 전면부 디자인은 네모네모한 파라메트리, 픽셀 디자인의 헤드램프를 볼 수 있는데요. 이 디자인은 이미 아이오닉5나 아이오닉6에서 먼저 봤는데요. 그런데 이 차량보다는 엔비전 74에 훨씬 잘 어울리는 디자인이죠. 엔비전 74는 내연기관, 고성능 스포츠카를 연상시키는 그런 디자인의 각진 디자인과 선과 면이 결합이 되었는데요. 이런 이유에서 동일한 픽셀 디자인이 엔비전 74를 위해서 탄생한 것처럼 정말 잘 어울리는 느낌인데요. 대담한 디자인에 본인에는 두 줄의 파워돔 디자인을 볼 수 있는데요. 오버팬들을 완전히 감싸는 디자인에서도 인상적인 굵은 선이 삽입이 되면서 쇠기형 디자인의 절정을 보여주는 느낌이네요. 바로 옆에 있는 차량은 포니의 파생모델인 포니 쿠페인데요. 아쉽게도 양산까지는 진행이 되지 못한 차량이죠. 공력 성능을 극대화시킬 것 같은 각진 범퍼의 디자인 옆에는 74라는 숫자를 볼 수 있습니다. 74는 1974년도에 포니가 세상에 탄생한 연도이죠. 측면부 디자인은 뭐 무슨 설명이 필요할까요? 눈으로 보면 바로 알 수 있고요. 느낄 수 있는데 말이죠.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디자인은 수소 하이브리드 전기차입니다. 엔비전 74에서 유일하게 부드러운 디자인을 볼 수 있는 부분은 바로 휠이죠. 날카로운 선과 면이 조합된 디자인이지만 아마 디자인을 모르는 초등학생부터 어르신까지 누가 보더라도 멋진데? 이런 말이 나올 것 같은데요. 거의 완벽한 비율에 공력 성능을 고려한 투박할 것 같은 휠 디자인은 파팅 라인이 없는 완벽한 원을 보여주고요. 휠캡의 디자인마저도 의도적으로 앞과 뒤가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후른바퀴 휠캡은 레드 색상에 적용되면서 강렬한 느낌이고요. 측면부의 커다란 덕트 디자인은 에어로 다이나믹을 고려한 디자인이라기보다는 수소 하이브리드 전기차만의 발열을 고려한 디자인 요소죠. 긴 롱후드와 긴 프론트 오버행 리어 오버행이 보여주는 비율과 포니코피와 같은 완벽한 실루엣은 지금까지 이런 차량을 양산차에서는 보기 힘들었죠. 실제 양산이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되지 않았지만 N 비전 7세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현대차는 그동안 비전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차량은 양산과는 좀 거리가 있었는데요. 이런 이유에서 컨셉트카에 가까울 것 같네요. 만약 양산이 될 수 있다면 현재 최고의 몸값을 자랑하는 페라리나 부가띠 정도의 가격은 당연히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 후면부 디자인도 빠르게 볼게요. 후면부 디자인도 완벽한 그 자체인데요. 네모네모한 픽셀 디자인과 N 비전 7사가 정말 잘 어울리는 느낌인데요. 비록 양산이 되지 않았지만 포니코피에서 전기코피의 모습으로 탄생한 N 비전 7사는 현재 양산이 되고 있는 아이오닉5나 EV6보다는 좀 더 작은 배터리인 약 60kWh 정도의 배터리를 장착한 차량이라고 알려졌는데 이 작은 배터리 반으로 600km 이상을 주행할 수 있다고 하네요. 오늘 소개해드린 아이오닉6와 N 비전 7사의 소식은 앞으로도 계속 업데이트해서 알려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